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관련해서 투표 참가율이 상당히 높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났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댓글을 보니까 왜 공 박사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한 그런 논평이나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내용은 앞으로 경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한 분이 조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공 박사님이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그런 책도 한 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남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과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다네엘 님이란 분은 다음에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의원직을 어떻게 훔쳤나는 4월 1일에 나오고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그런 책을 한 권 써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쓰겠죠. 사실과 진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무관심하고 동물로 따지면 두더지 깐 거죠. 두더지 다 숨어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다 관심 끄고 사는 거죠. 황교안이 돼야 된다. 김기현이 돼야 된다. 안철수가 돼야 된다. 세상 삶에서 그렇게 누가 돼야 된다. 영어로 shoot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는 뭘 뜻합니까. 그거는 당위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실제로 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당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소원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누가 당선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맡길 때는 이미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인 당대표 경선을 전혀 논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뭐 제까지 이렇게 울러다녀 가지고 김기현이 돼야 된다 황교안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소음이니까. 그건 소음이지 않습니까. 당위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소에 따라 결정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이게 다니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당대표적으로 어떻게 훔쳤나. 그걸 한번 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쓰죠 제가. 더 이상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 지금 뭐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67만인데 조회수가 천 끈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손을 대니까 못 보게 하고 구독자 수를 뭐죠. 하루에 100명 200명 다 빼내가지고 구독자 수를 줄이고 그것이 1년째 2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란 게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김일현 님이 진실을 전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진실은 나라를 바로 씁니다. 진실을 구하는 데가 이제 없는 거죠. 공중파든 신문이든 유튜브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일현 님은 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긴 거죠. 구독자가 67만인데 조회수가 천 끈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이나 진실이란 것이 없는 거죠. 천민경 님이 무섭습니다. 한국이 싫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없는 것에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진짜 자유 진짜 정의가 없는 가짜가 진짜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해외에서 모르는 게 아니겠죠. 해외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찰자 입장이니까.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냥 뭐든 그냥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다루지 않는 것은 기존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는 앞으로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검증도 검증을 해볼 수 없는 지금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로 어떻게 검증합니까. ARS 투표로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안 다루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야단이지만 다 생쇼지 않습니까. 쇼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쇼가 돈벌이는 되겠지만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더불어빛 tv님이 숨실 자유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겠죠. 내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공기를 소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뭐든 만들지 않습니까. 방송은 눈에 거슬리는 것은 못 보게 하고 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클릭 수를 조작하고 그냥 실들 체가 못 보게 하고 구독자 수는 자꾸 빼고. 그러니 뭐 정진석 씨가 여러분들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계신 분이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련의 k보팅에 왜 맡기겠습니까. 뭘 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런데 뭘 그렇게 뭡니까. 김기현이 돼야 된다. 안철수가 돼야 된다. 황교안이 돼야 된다. 물론 투표에 응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야단을 해야겠죠. 자식들 데리고 본질과 핵심을 못 보고 그러면 항상 선전선동당하고 이용당하고 나중에 패대기를 치지겠죠. 뭐든 만드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뭐든 만드는 세상이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뭐든 조작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심각하게 방송하지 않고 유쾌한 실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당대표는 경선은 일체제가 코멘트나 다루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봐야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노후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갈 수가 있고 아이들 세대가 숨도 쉴 수가 없게 그렇게 나라가 바뀔 건데. 내일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8, 90% 정도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그런 허위와 거짓과 위선인과 조작에 눈 감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나라가 이렇게 대부린 겁니다. 제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이분 말씀 뭐 칼같이 지적했네요.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이런 책도 한 권. 도둑놈들 식권 2023 국힘당대표 경선 어떻게 훔쳤나 이런 책을 한번 써보라는지만 그건 안 쓸 겁니다. 문제는 누가 되든 관계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공정을 버린 겁니다. 공정을 버렸기 때문에 이 대권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혹독하게 치르겠죠. 그걸 참 심히 유감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아무것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류에 해당하는 권력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밑에 모든 합의 질서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악법이 들어서고 선거마다 손을 대는 것이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뭐든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게 지금 제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 시각은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이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 과정 전부를 맡길 때 그리고 또 일체의 여름 후보들한테 이의제기를 못하게끔 그렇게 각서를 받을 때 저 양반들이 결국 저 양반들이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00% 여기 여러분 다 이 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표를 세는 자가 다 결과를 결정하는 거지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투표장에 와가지고 그냥 의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관례상 하는 것이고 뭐든 다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에 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사업하는데 안 좋은 악법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뭐 계속 여러분들 중과세 때리고 조세 준조세 이러면 하고 뭐 이상한 뭡니까 무슨 뭐 그런 법들 만들어 옥재면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죠 뭐 어떻든 방송을 좀 유쾌하게 해야 되니까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뭐든 만드는 세상은 참 뭐 국행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뭐 새 대통령이 좀 다를 거다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이 놈이 저 놈이나 그 놈이 저 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제가 살아온 인생사를 보면은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거듭 정리하면은 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전혀 다루지 않는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황교안이든 다루지 않은 이유는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아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점 때문에 안 다루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문제점에서는 압력을 통해서